옛날 공주지역 어느 마을에 노모와 아들 둘이 함께 살았다. 그들은 그리 잘 살지는 않았지만 또 형편이 썩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노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더더욱 아들들이 빨리 혼인을 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도 언제 영감 따라 저 세상에 갈지 모르는 일인데 그 전에 예쁜 며느라기들을 보고 싶구나. 귀여운 손조 녀석들도 볼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 노모의 바람에 따라 큰아들이 먼저 혼인을 했다. 큰며느리는 차분한 성품으로 맘며느리 역할을 든든히 해낼 것처럼 보였다. 시어머니인 노모는 큰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다. 그리고 한 해 뒤 작은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었다. 같이 시집 온 작은 며느리는 큰며느리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천방지축인 성품이었다. 작은 며느리는 처음 해보는 일들은 실수하기 일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 눈에는 작은 며느리 역시 귀여워 보였다. 밝고 명랑한 성격의 며느리가 가족으로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는 듯했다. 시집 온 지 이제 석 달도 되지 않았으니 실수가 많은 게 당연하지. 작은 며느리 아기를 보고 있으면 옛날 실수투성이었던 내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인 노모는 작은 며느리도 마음에 쏙 들었다. 노모 입장에서는 바라던 대로 어여쁜 며느리들이 식구로 들어왔으니 그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었다. 한편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큰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설날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었다. 큰며느리와 달리 작은 며느리는 시집와 처음 맞이하는 설날이었다. 작은 며느리가 긴장해서 말했다. 형님, 제가 하는 일마다 서투르다 보니 늘 형님께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이에 큰며느리가 인자하게 웃으며 답했다. 별말을 다하네 동서. 혼자 할 때보다 두리하니 심심하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네. 실수 좀 하면 어떤가? 그래봤자 집안일인데 다시 해서 제대로 돌려놓으면 되지. 안 그런가?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마음이 놓이네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음, 동서는 여기 이 떡을 좀 썰어주게. 나는 그동안 밥을 짓게 저기 쌀떡에서 쌀을 좀 가지고 올 테니. 넵, 맡겨주세요. 작은 며느리는 큰며느리가 건넨 새하얗고 통통한 가래떡들을 썰기 시작했다. 똑같은 크기로 이쁘게 잘 썰어야지.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떡을 썰다 보니 마지막에 조금 커다랗게 떡동가리가 남았다. 윤기가 도는 먹음직스러운 떡을 보고 있자니 작은 며느리는 갑자기 허기가 졌다. 어차피 내놓기에 예쁘지도 않은 모양이니 이건 내 입속으로 쏙 넣어서 없애는 게 좋겠구나. 그녀는 떡동가리를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부엌 밖에서 큰며느리의 발소리가 났다. 순간 그 소리에 놀란 작은 며느리는 떡을 씹지도 않고 꿀떡 삼켰다. 그리고 그 떡은 작은 며느리의 숨통을 꽉 막고 말았다. 숨을 쉴 수 없게 된 그녀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한편, 큰며느리는 부엌에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작은 며느리가 떡 써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오며 웃으며 놀리듯 말했다. 동서, 어째 조용하네? 떡은 다 썰은 것인가? 삐뚤빼뚤하게 썰었으면 곤란한데 말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작은 며느리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어머, 동서! 큰며느리는 놀라 쌀바구니를 떨어뜨렸다. 그녀가 작은 며느리를 흔들어 보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동서, 동서!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큰며느리는 갑자기 죽어버린 작은 며느리의 몸을 끌어안고 울며 외쳤다. 어떤 실수를 하든 제대로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큰소리 쳤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은가, 동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자네를 되살릴 수가 없으니... 이 무슨 황망한 일인가...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행복해 보이던 집안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다. 작은 며느리의 죽음으로 집안 분위기는 침울해졌다. 시어머니도,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그리고 작은아들도 큰 슬픔에 잠겼다. 젊띠 젊은 세대기, 날 좋은 오전에 이토록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터라, 장례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급히 다른 친척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워낙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다른 친척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근방에 사는 삼촌 한 명만 식구들을 위로하기 위해 들렀다. 작은 며느리의 시신은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 눕혀져 있었다. 그런데 삼촌이 보니 그녀의 손가락에 아직 금가락지가 끼워져 있었다. 삼촌이 작은아들에게 말했다. 너, 저 금가락지 빼는 것을 잊었구나. 그러자 작은아들이 가락지가 끼워져 있는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일부러 빼지 않았습니다, 삼촌. 저 가락지는 제가 아내에게 해준 유일한 혼수품이었어요. 짧은 혼인생활 중에 해준 선물이라고는 저 가락지뿐인데 어찌 저걸 빼겠습니까? 가락지도 함께 묻어줄 것입니다. 그 대답에 삼촌은 가락지가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은 삼촌은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나빠진 상황이었다. 자신의 누나와 조카들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돈 한 푼이 몹시 아쉬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저렇게 가락지 끼워서 같이 묻는다고 망자가 저승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산사람들이 마음 편하자고 묻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걸. 그날 저녁, 가족들은 작은 며느리의 시신을 멍석에 둘둘 말아 지게에 지고는 산으로 올라갔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묘자리를 파기 시작했고 그 옆에서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큰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다. 가족 명절을 앞두고 동서가 떡을 썰다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이 모습을 삼촌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묘자리를 다 파고나자 삼촌이 작은아들에게 말했다. 아직 질부가 세상을 떠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으니 우선은 이대로 하산을 하였다가 내일 다시 올라오는 것이 어떻겠니? 그리하여 가족들은 집에 돌아와 오지 않는 잠을 청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깜깜한 밤 삼촌은 홀로 다시 산을 올랐다. 그는 질부가 돌돌 말려있는 멍석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러자 그곳에는 얼굴이 보라색으로 질린 질부가 누워있었다. 삼촌은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말했다. 이대로 땅에 버리나 내가 가져가나 똑같지 않겠나? 신뢰하겠네. 삼촌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질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금가락질을 빼내려 했다. 그런데 손가락이 부은 것인지 시신이 경직된 것인지 가락지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으악! 이거 왜 이리 안 빠져? 그렇게 삼촌이 가락지를 빼기 위해 씨름을 하다가 마침내 가락지가 손가락에서 빠졌다. 휴... 드디어... 삼촌이 금가락질을 뿌듯하게 바라보던 그때였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바로 죽은 질부가 몸을 일으켜 앉은 것이다. 삼촌은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삼촌이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아도 질부는 멀쩡히 살아있었다. 실상은 이랬다. 작은 며느리는 떡을 급히 먹다 급체로 기절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족들이 그녀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그리고 삼촌이 그녀의 손에서 금가락질을 빼내기 위해 용을 쓰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큰 자극이 들어가자 그녀의 몸속 혈액순환이 촉진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다. 작은 며느리가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가 집 문을 두드리니 잠에서 깬 가족들은 그야말로 기겁했다. 혹시 그녀가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땅에 묻지 않고 내려오기는 했어도 정말로 되살아날 것이라 생각한 가족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큰 며느리는 두려움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우리 동서가 한이 있는지 귀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왔나 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들어보니 정말로 목소리가 자신의 아내와 똑같았다. 그가 문 가까이 가서 뒤를 돌아보니 형님과 형수, 노모가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아들이 대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삼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나다. 귀신 아니고 진짜로 질부이니 문 좀 열어주거라. 이에 식구들이 삼촌이 잠들어 있을 방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곳에는 삼촌이 없었다. 그리하여 작은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의 아내가 멀쩡히 살아서 되돌아온 것이었다.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어안이 벙벙했다. 작은 아들은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아내를 꼬욱 껴안았다. 그런데 그녀의 팔을 쓰다듬고 손을 쓰다듬다 보니 손가락에 있어야 할 가락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제서야 삼촌이 그간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니 그게 참 무서운 말이란다. 나도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죽은 질부 손에 끼워진 이 금가락질을 좀 빼가지고 장에 가서 팔려고 했더랬어. 삼촌이 내민 손에는 금가락질이 놓여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지고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작은 아들이 말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삼촌 덕분에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삼촌이 그토록 사정이 어려우셨으면 제게 말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고맙구나. 그리하여 작은 며느리는 기적적으로 되살아났고 그녀는 자신의 금가락지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집안에는 다시 행복이 찾아왔다. 작은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가진 땅 중 일부를 삼촌에게 주었다. 이후 그들은 늘 그러했듯 소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다만 누구에게든 떡을 먹을 때는 반드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어이 심씨 잘 지냈는가? 어이 조씨 아닌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가볍게 걸치면서 사는 이야기 좀 하는 건 어떤가? 미안하지만 나 오늘 바쁘네. 내 아내가 요전뻔 일로 아직도 좀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야. 마침 오늘이 우리 혼인 8주년 기념일이라 서둘러 이벤트 준비하고 가는 길이네. 이벤트? 무슨 이벤트? 자네 달빛 이야기 극장이라고 아는가? 달빛 이야기 극장? 알지 알지. 매주 재미있는 상영작이 걸리는 그 극장 아닌가? 내 입담에 필적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매주 걸리지 않나? 맞네. 그 달빛 이야기 극장에 환한 달빛이라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이야기가 끝날 때에 내가 신청한 글을 읽어준다 하더군. 요거다 싶어서 신청해 두었지. 특별한 날이니만큼 내 큰 맘 먹고 돈 좀 썼네. 그래서 얼른 아내를 데리고 극장으로 가려는 길이네. 그거 참 좋은 이벤트구만. 자네가 어떤 내용을 신청했을지 나도 궁금한데. 그러면 자네도 별일 없으면 달빛 이야기 극장으로 가보게나? 그래야겠네. 가는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아야겠구만. 여보, 나 심생원이요.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목탁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겠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오.